기미도 마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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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땡 우리 열차는 충주역까지 가는 무슨 열차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다른 역에도 도착하겠습니다 탐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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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록 원 도착하겠습니다 탐록, 탐록, 탐록 원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방송 온천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충주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빠르고 편안한 디텍스를 이용해주신 복음, 네덕분, 네덕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